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쭉 봤는데 좋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번데기들을 대표해서 이번에는 이름 괜찮은 거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딱 드네요. 자 요리대회 팀명이고요. 스테이크,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주제로 한 요리대회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팀명 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용균씨가 뿌잉치 보내셨는데 제가 아까 재채기를 해가지고 김용균씨가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김용균씨 승면음료, 드립! 곽수빈씨, 조금 긴 이름 배고프지? 주권만 기다려? 이렇게 보내셨는데 배씨고 권씨라고 해가지고 보내신 것 같아요. 곽수빈씨, 드립! 이거 좋은데요. 8300님, 당신의 눈동자에 권배, 어때요? 아내가 권씨, 남편이 배씨, 권배, 좋았고요. 비슷한 또 접근입니다. 6847님, 베니 권스. 좋지 않아요? 8300님, 6847님 두 분 다 드립! 우리 권다솜님은 지금 쭉 들어보시고 이름 혹시 정하시면 저희한테 후기 문자 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씨, 부부 맞음, 요리 잘함. 저희가 옛날에 등산할 때 불륜아님, 남매 맞음, 부부아님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거기서 온 것 같아요. 2413님, 지질레용, 보글레용. 이건 좀 뭔가 특징이 좀 들어가지 않은. 네, 슈바! 0723님, 권배, 승리를 위하여. 앞서 좀 다뤄봤던 이름, 0723님, 슈바! 6697님, 스테이킹, 권배! 0396님, 칼로 권대기. 김경애씨, 부부 굽네. 약간 치킨 느낌 있잖아요. 김지훈씨, 좋네요. 권나 배고픔. 괜찮지 않아요? 권나 배고픔. 어떤 음식이 아니라 우리 상에, 상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다. 권나 배고픔. 김지훈씨, 드립니다. 이것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곽수빈씨가 뾰우. 부부를 줄여서 뾰로 해가지고 팀 이름이 뭐예요? 했을 때 저희는 뾰우. 이런 식으로 살려줘야죠. 뾰우 좋습니다. 곽수빈씨, 드립니다. 요즘 그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김경환씨, 이상한 스테이크 권배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권배권. 스위스 토마토 기러기. 김경환씨, 좋습니다. 김경환씨,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씨, 드립니다.